1, 2, 1, 1 이거라 좀 이야... 이거 담미 그대로 남아있어 이야... 이거 뭐... 담재이들 이거 이신구만 이거 담미 이처로 오래된 건 게 이야 그런데 이거 담말고 또 저기... 성담도 있던 들으신데? 아이고 아이고 빨리 삼촌 만난 삼촌신데 물어봐야지 나 여기서 영 멍켈 댁이 아니로구나 아이고 빨리 가야되끼야. 어르신 여기 저 남미 바탕길이랑 좋댄... 예 남미 바탕길 쭉 돌아다니면은 다 판목도 그 설치되고 볼 수 있어요. 그 사삼 때 삼촌네 집 어디 어느 편이 그 저... 그 성담둘룸구역 뭐여 이때는 드러네 와수닭에. 그 소삼 때는 여기 안 살고 한 백미터 가면은 거기 살았어요. 그러면 이 성담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 수강? 성담 길이는... 저 2키로. 2키로? 네. 그러나 마을을 다 감쌌구나 예. 마을을 1차적으로 감쌌죠. 그 바퀴 때 서른다섯 가위가 있었는데 예. 그 서... 그들 다 죽으려면은 호나 호나 다 삐져 놓으니까 어렵고 모르니까 안에 들어오라. 다 들어오 계십니다. 예. 지금 저... 가근에 저... 그 사삼 때 만든 성담을 허금거르쳐줍소. 예. 들어볼 거라고 그러네. 다 들어봅소. 이게 옛날 4, 3석건에 성땀 남아있는 성땀인데 이 길온 주위를 닦아보고 이것만 남아있고 다시 단모래 가져가버렸어요 아 그러면 삼촌 그러면 이 성땀은 그대로 남아있던 거네 옛날 그대로네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서 저러면 안 돼 지금 어디가서 봤다면 이런 성땀은 안 남았어요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거 참 우리 저희도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보존해야 돼 마시게 보존해야 문화재로 문화재로 아무튼 어떤 보존을 해야 주게 네 제가 오늘 말씀이에요 어르신 뭔데 여기까지만 가르쳐주나냐 난 참 이 현장 반해 우린 강선생님 당이는데 따라들이면 역사를 전부 말씀해 드려야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